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관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열린 소속 보좌관 회의에서 민간 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무역은 공동 번역에 도우여야 하는데 국제사업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장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소출 규제 조처에 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7일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며 추가 수출 규제 조처를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어가기 시작합니다.